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오늘 시장이 3거래일 만에 기분 좋게도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매매가 수월해지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밤 현대차단에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합류했다는 소식이죠. 슈퍼 차저라고 하는데 북미에서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테슬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차주도 이제는 테슬라 충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달 현대차, 북미에서도 역대급 자동차 판매량을 보여줬습니다. 분기 기준이었고요. 이렇게 해외에서 승승장구한다면 과연 현대차그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기업들일까요? 오늘 관심조합 공략주 통해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김도준 전문가가 없는 사이 우리 머니 키워드리면 매일같이 캐리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이정혁 차트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면 배당주. 맞아요.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벽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매니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좀 상쾌하시죠?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지금 지수의 상승이 좀 나오면서 무척 오래간만에 빨간색들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감으로 매매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휴 전에 우리가 지수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 계속 비중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비중을 줄였고 연휴가 끝나는 날 여러분들께 텍스트와 영상으로 올려드렸죠. 지수가 이렇게 이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때서부터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오늘 오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전에 바로 어제부터 공략을 했던 머큐리 같은 경우에 지금 큰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같이 공부를 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분명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해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혼자 매매하실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공부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께 오전에 아침에 올려드렸던 내용인데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해외 증시와 국대 증시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들은 꼭 한 번씩 그냥 출근하시면서 커피 한 잔 하시면서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신다고 하시면 분명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실 거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오늘 저녁이죠.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강해지고 있으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을 했는데 투자자들의 어떤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부분들이 사그러들지는 않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와 국제유가 이틀째 하락을 하면서 달러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 해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고용지표 부분을 면밀하게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될 것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증시 사항이에요. 유가가 82.4불까지 내려왔는데 기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5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공포감을 만들어놨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만 보고서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해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자 해서 다시 한 번 또 다가왔죠. 11월 FOMC가 중요해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분할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점차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서부터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시면서 같이 타이밍을 한 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체크포인트예요. 오늘 체크포인트 조금 전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외에서 잘 달리고 있는 현대차 기왕 하반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배당과 그리고 실적이 같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 종목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락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매도, 나의 매도, 모두의 매도, 집단지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하락한 종목들을 공략을 한다고 하면 분명하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슬슬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종목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보모터스와 기아를 가지고 왔어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오는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매매도 가능하겠지만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 놓으시고 계속적으로 포인트 잡아가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삼보모터스입니다. 항상 차트는 어떻게 해요? 길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길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거 시력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길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고점인지 저점인지, 남들보다 내가 비싸게 살 것인지,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현재 주가의 위치를 이렇게 큰 그림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점 라인에 올라가 있지는 않구나.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예요? 그렇죠.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량들이 왜 이 자리에서 이만큼씩 동반이 되었는가를 먼저 한눈에 싹 살펴보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크게 봤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확대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상승했던 부분들에서 조금 더 축소를 시켰더니 여기에 거래량과 여기에 거래량이 굉장히 수상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해 먹고 액시스를 해서 나갔던가 아니면 뭐예요? 매집이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해 먹었을까요? 오케이. 우리는 해 먹었다고 볼게요. 왜? 왜? 보수적으로 매매하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해 먹었다고요?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왜? 5,500원, 6,000원에 모아서 7,500원에 해 먹는 세력팀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얘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매집이 이루어졌고 21선의 흐름을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왜 이때서부터 이렇게 힘없이 흘러내렸을까요? 야, 너희들 말이야 실적이나 무언가 회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니? 해가지고 실적을 딱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만 어때요? 작년에 영업이익과 매출을 봤을 때 이미 굉장히 큰 폭의 상승폭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점점 더 잘하고 있죠. 작년 영업이익이요. 지금 1분기, 2분기 때 해놓은 것만 확인을 해보세요. 이미 더 많은 실적들이 기대가 되고 있다. 그러면 실적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왜 하락을 했느냐?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 남들보다는 나는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서 뭐예요? 그렇죠. 매수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라인들을 이렇게 이렇게 제가 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이 라인, 그리고 이 라인 정도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런 라인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가 유통주식수 체크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터진 거래량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라인 때, 이 부분이죠? 이 박스권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감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내가 매수할 수 있는 매수 구간과 그리고 혹여라도 잘못되었을 때 도망 나가야 되는 손절 라인까지도 잡아놓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보수적으로 매매하실 수가 있고요. 상단에 있는 이 라인들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매도를 할 수 있는 매도 타이밍으로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박스권을 제가 이렇게 그어왔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이요,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구간에서 지금 이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감으로 야, 누가 이거 두 배 간대, 세 배 간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나만의 전략을 만들어 놓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대기 매수로도 잡을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월봉상으로 봤을 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중요한 라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얘네들이 이 라인대를 지켜내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지켜냈죠. 야, 너희들 말이야. 왜 여기만 오면 그렇게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니? 너희들 여기에 뭐 있니? 너희들 평단하고 뭔가 연결이 있는 거니? 대기 매수로도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주가에서 이 라인 때까지를 매수할 수 있는 공략 포인트로 잡으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보모터스는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서 반드시 계속적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관심 종목이에요. 바로 기아입니다. 기아.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차트를 길게 봤어요. 지금 현재 어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를 고점으로 잡고, 여기를 저점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약간 높은 위치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올려놓고 박스권으로 이렇게 가다놨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지금은요. 이 박스권 상황 내에서는 중간 가격에 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최저점을 여기를 잡고 고점을 여기로 잡는다라고 하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길게 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중간에다가 라인을 하나 딱 그어놓으시면 그래도 굉장히 고점 라인에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위에서 사신 분들은, 이 위에서 사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금액에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는 종목. 바로 기아인데요. 자, 한번. 기아도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전에 박스를 그어드렸는데, 고점 라인과 저점 라인, 얘네들도 이 라인만 오면 자꾸 무언가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자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중간 라인에다가 선을 딱 그었더니만 중간 가격에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언제예요? 2월 3일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야, 그럼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야, 너희들 뭐 있는 거 아니야? 니네들 영업이익이 막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딱 연간 실적을 딱 갖다 봤어요. 어때요? 작년보다 더 잘하고 있더라. 아니, 작년보다 더 잘하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이에요? 선반영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선반영이 되었습니까? 주가가요. 반영이 된 곳이 없어요. 아,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왜? 왜? 왜 아직 안 가고 있냐 이거죠. 무언가 계속적으로 지금 평단을 맞춰가면서 얘네들이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배당 보세요. 배당까지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공략을 해봐야 된다. 배당주가 아직 내 포트에 없다? 한 종목 정도는 반드시 담아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더, 이것도 중요한 자리에다가 제가 좀 그어왔습니다. 그 보시면 중요한 라인들에다가 제가 이렇게 선을 좀 그어왔는데 이 라인대에서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놓고 이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머큐리를 대응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 머큐리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갔었나요? 대기매수로 들어갔었죠. 올라갈 때 안 따라 들어가요. 밑에서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종목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하나 정도는 대기하면서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박스를 좀 쳐왔죠. 그럼 뭐예요? 오일선. 자, 여기 보시면 오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 오일선. 네, 이놈. 고개를 들거라. 이거 공부했죠. 그렇죠? 오일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위에 형성이 되어 있고 추세가 우상향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오일선에다 대기매수한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요. 하나, 두 개, 세 개를 가져다가 여기다 대입을 하시잖아요.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다니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점을 3개월째 올리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월봉의 저점을 3개월을 올린다고요? 못 올려요, 개인이. 그렇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평당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2평을 지금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럴 때 한 번 정도는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주라도 한 번 매매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흐름들을 자꾸 공부해 놓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 이 기아라고 하는 종목도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막 매수하기 바빠요. 아니에요, 여러분. 노란톡방에서 정확하게 대응 전략을 공략을 해드리고요. 감으로 매매하는 거 절대 금지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예요? 비중, 비중. 여러분들 비중 관리만 잘해도요. 중간 이상은 해요. 그런데 어떤 거는 1억, 어떤 거는 500만 원, 어떤 거는 2,357만 4천 원 이렇게 막 들어가 있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 비중 관리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기 매매와 비중 관리를 통해서 매매가 진행이 되고요. 매매를 만약에 하시게 되시면 뭘 한다고요? 잠시 후에 공부할 건데 이 스탑러스, 자동 감시 주문 이거 잠시 후에 공부할 거예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된다. 반드시. 아시겠죠? 수익 내고 따라가는 것과 고점에서 팔아야지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아시겠죠? 반드시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들어오셔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이, 거, 추, 매 이거 네 가지는 기억을 좀 해놓으셔라. 기본 같잖아요. 기본이에요.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런데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이 평선 하나 가지고요. 3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 이상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이 정도 알았으면 됐어.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해서 거래량 추세에서 매직 기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필살기는요. 여러분 한 가지만 충분해요. 뭐예요? 내가 10개를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만 제대로 공부해 놓으시면 됩니다. 해서 직관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 오늘 공부하시게 되는 네올매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선 세 가지만 그으면 끝난다. 그리고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들 하세요. 어디에 가서 공부해요? 학원이 있나요? 저 학원 다닐래요? 아니요. 여러분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노란톡방 입장하시게 되면 우리 김사부님과 우리 수석 전문가와 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매매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입장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수 있게끔 안내해드릴 테니까 휴대폰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장방법 아직까지 안내를 해드리지 않았는데도 강의 보면서 이미 입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요. 문자메시지 이용하시면 100원의 통신비로 입장 가능합니다. 먼저 QR코드부터 알려드리면요. 아래쪽에 오른쪽 하단에 네모나게 뜨고 있으니까요. 이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촬영하듯이 스캔을 하셔서 인식을 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세 번째 방에서 600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함께 투자 이야기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로 들어오시는 법은 간단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거든요. 문자 보내실 때 내용은 무엇이든 좋지만 키워드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정혁, 전문가 성함 세 글자가 키워드이니까요. 샵 3772번으로 이정혁 세 글자 정확하게 오타 없이 쓰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들어오는 답장 메시지에서 링크 클릭하시면 마찬가지 입장 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QR코드, 문자메시지 어디로 들어오셔도 참여 코드가 걸려 있습니다. 방 비밀번호 같은 건데요. 저희가 기억하기 쉽도록 7788로 설정해 뒀으니까 역시 네 글자 정확하게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관심주로 삼보모터스 그리고 대형주인 기아까지 봐드렸습니다. 장기로 좀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대응 방법에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월째 저점을 올려주고 있다라는 걸 투자 포인트로 알려주셨고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자동차 관련주 가운데서 공략 가능한 종목 두 가지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시청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한 어떤 기법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감으로 매매하지 말라, 비중관리 잘 하면서 가져가라 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진단을 먼저 하셔야 된다. 자기가 어떤 스타일인지. 어제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감사드려요. 어저께 걱정 되게 많이들 좀 해주셨어요. 제가 어제 병원을 갔었거든요. 해서 진료를 좀 받고 혈액도 좀 뽑고 이렇게 했는데 이 병원은요, 여러분. 항상 느끼는 거지만 무서워요. 갈 곳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분들을 보면서 또 한 가지를 느꼈어요. 뭐예요? 그렇죠.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서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 치고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함을 느꼈는데 다시 한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요. 본인에 대한 성향, 즉 투자 성향을 진단을 안 하시게 되면 한두 번 정도는 크게 수익을 내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왜? 지금까지 보아왔고요. 저 또한 공부하지 않고 막 했을 때에는 매일같이 소주만 마셨어요. 이 살이 다 어떻게 적혀요? 술살이에요, 술살.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에 대한 투자 성향을 반드시 좀 체크를 좀 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시장의 흐름과도 같이 또 포인트가 맞아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석 연휴 전에 어떠한 종목들 공략을 했었나요? 그렇죠. 빠르게 움직이는 소형주들. 그렇죠? 금방금방 금방 올라갔다가 꼬리 달거나 이러한 종목들을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휴가 앞두고 있으니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장기적인 성향이더라도 단기적으로 대응할 시기가 있고요. 내가 단기적인 성향인데 조금은 장기적으로 봐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아니, 매니저님. 아니, 3개월이 단기예요, 6개월이 단기예요, 9개월이 단기예요, 1년이 단기예요, 장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요. 본인들 기준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략하고 있는 섹터는 뭐예요? 배당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실적이 괜찮고 현재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이슈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배당 기일까지, 12월이죠. 그러면 그때까지를 3개월로 잡는다. 어떤 분한테는 짧게 느껴지실 거고, 어떤 분한테는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으나 노란톡방에서는 소형주들,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진단하시고 참여하셔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의지예요. 의지. 나이가 많고 주식을 오래하고, 남녀노소 불구하고요.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시면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류기법칙을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여러분. 이류기법칙. 주식시장에 10명이 들어와서 만약에 매매를 하잖아요. 2명은요. 뭐예요? 죄다 물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다시는 안 해. 덮어놓고, 나 주식 안 해, 주식 안 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 2명이 그렇고요. 6명은 누구예요? 6명은요. 누가 친구가 주든, 지인이 주든, 누가 주든 이 주는 종목들만 갖다가 매매하시는 분들 계세요. 야, 다섯 빼간대. 어머, 어머, 그래? 돈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땡겨다가 막 이렇게 사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 이 6명. 그러면 10명 중에 2명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고시 이런 거 어려운 거 보는 게 아니잖아요. 더하기 빼기를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더하기 빼기? 왜? 세력들도 평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공부하시면 이 2명 안에만 들어가시면요. 전리품을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 외인과 기관들한테 당하지 말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얼마든지 오시게 되면요. 공부하시면서 혼자서 매매하실 수가 있게끔 만들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머큐리 외에도 다른 종목도 대기 매수로 해서 매매가, 우리 매매 섹터 정해놨었죠? 아마 체결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뭘 한다고요? 대기 매수를 합니다. 대기 매수. 절대로 올라가는 종목들에 따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따라 들어가요. 절대 안 따라 들어갑니다. 밑에다가 대기 매수로 얼마서부터 얼마까지 딱 공략 구간을 정해놓고 이 구간에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기 매수를 딱딱딱딱딱딱딱 걸어놔요. 그리고 우리 주문 외우잖아요, 노랑톡방에서. 어떻게 외워요? 남들 올라라, 올라라 할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려라, 내려라.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남들은 제발 좀 올라라, 올라라 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려라, 내려라, 내려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체결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면 체결이 되는 순간 바로바로 여러분들 수익권으로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기 매수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내일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토요일날 오전 방송에서는 제가 압축되어 있는 내용으로 오전에 방송하니까 내일 방송도 꼭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종목을 골라야 되잖아요. 어떠한 종목을 볼 것이냐. 또는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진단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느끼셔야 되는 게 뭐예요?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라. 윌리를 찾아라가 아니에요.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라. 그러면 의미 있는 거래량이 뭔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치용증권 기준으로 여러분들 영화나 영화나 창을 여시면 여기에 총 주식수가 나와요. 이 총 주식수에는 최대 주주를 포함한 상장이 될 때의 총 주식수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 사람들 거 빼고 최대 주주 거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시장에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뭐예요?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이 유통수예요. 그러면 주식수를 한 번 딸깍 눌러주시면요. 마우스로 한 번 딸깍 눌러주시면 얘가 유통수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준을 얘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얘로 잡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얘로 잡고 나서 보는 거예요. 니네들 총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수가 이만큼인데 지금 현재 거래량이 얼마가 터졌네? 어머어머어머 이 자리에서 왜? 하나씩 하나씩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무 추이도 보고 다른 지표들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종목을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 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미 있는 거래량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차트에도 차트 틀에 이렇게 유통수가 표시되게끔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트에다가 빈 공간에다 놓고요. 오른쪽 마우스 우클릭 딸깍 누르시면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탭이 나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표시할 지표가 선택을 하십시오라고 나오면 유통주식 수를 클릭을 하고 검정색 화살표를 누르면 얘가요. 여기로 싹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딱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차트에도 뭐가 보인다? 뭐가 보인다? 유통수가 보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벌써부터 거래량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버려요. 아시겠죠? 예전에는 그냥 이것만 봤네 이것만 봤네 라고 하신다고 하면 지금은요. 한 번 더 걸러서 보시게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들 한번 실전 매매에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2평선으로도 공부했고. 그렇죠? 거래량 추세선 다 봤어요. 그러면 매수를 딱 해놓은 거야. 오케이. 좋았어. 나 차트 매니저하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 종목을 하나 딱 골라놨는데 이거 한번 언제 매도해야 되지? 그런데요 여러분. 그 어떤 누가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을까요? 최고점에서 어떤 누가 자기 물량 전체를 다 매도할 수 있을까요? 안 못해요 여러분. 세력들도 중간중간에 쳐내면서 따라가거든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장 그 꼭대기에서 매도하시려고 하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키움증권 기준 0624 창을 딱 여시면 이렇게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하는 창이 열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장고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의 장고가 여기에 막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스탑 로스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익 실현에다 체크를 딱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 우리 몇 프로로 해요? 5%, 7%, 10%로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내가 매매한 비중의 절반 50%를 매도를 설정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동안이요? 며칠 동안? 90일 동안. 90일 동안 내가 해외여행을 가던 운전을 하던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던 마음 편이에요. 왜? 주가가 알아서 내가 딱 정해놓은 수익률에 도달을 하면요. 자동으로 매도 주문이 들어가 버려요. 매도가 됩니다. 진료받고 있으면 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설정해놓으시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길 바라요. 아니, 매니저. 아니, 난 말이야. 나 이거 이번에 말이야. 이거 좋은 폴더폰 휴대폰도 샀고 말이야. 나는 휴대폰으로 하는데 이거 휴대폰에서도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됩니다. 휴대폰에서도 주문 탭을 딱 클릭을 하시면 위에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하는 탭이 나와요.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의 잔고가 쫙 뜰 거예요. 그렇죠? 이 잔고에다가 내가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에 매도하겠다 설정 딱 해놓으시면요.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어요. 꼭 그냥 운전하면서도 이거 보고 있고 밥하면서도 이거 보고 있고 국룰이면서도 이거 여러분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아시겠죠? 설정 딱 해놓으시고요. 편안하게. 저도 이렇게 방송 나오잖아요. 미리 다 걸어놓고 지금 이렇게 방송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음 편안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반드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식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으신가요? 저는 정말 경제적인 자유를 좀 얻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정말 많이 힘들어했었습니다. 진짜 하루에 술을 얼마나 먹은 줄 몰라요. 속이 상해서. 돈도 막 빌려다가도 해보고요. 다 해보고. 제일 무서운 게요. 여러분 저는요. 사이비 종교하고 주식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제일 무서웠어요. 이 사이비 종교에도 한 번 당했고 그리고 주식에도 한 번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이비 종교 안 빚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이제는 공부를 해서 제가 제 자산을 지키기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참여하셔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함께 공부하시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하는 법 다시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키움증권 사용자가 아닌데도 지금 창번호를 외울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계속 반복해주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달달 암기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또 반복 수업을 해주고 있는 이적혁 전문가 함께 더 많은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어요. 참여코드 7788로 설정되어 있고 이 비밀번호가 방송 중에만 공개가 된다는 점 그리고 11시 50분 저희 방송시간 끝날 때까지만 열려있는 오픈 채팅방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른 지금 바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 이용하시면 통신요금 부과 없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요. 문자메시지가 덮어난 분들은 후에 100원의 유료 비용이 청구되는 샵 3772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통신비는 발생하지만 당연히 노란톡방 자체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시고요. 샵 3772번 이용하시려면 내용에 이정혁이라고 반드시 이 키워드를 포함해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단톡방 들어오실 때는 7788 참여코드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내올매매 기법 특히 이거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보고요. 종목별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매니저 이정혁 전문가 다시 나와주세요. 네 현장에 나와있는 차트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주식하시는 게 재미있으신가요? 스트레스만 받지는 않으세요? 막 짜증만 나지는 않으세요? 네 제가 다 경험해봤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주식시장 들어왔을 때 간식비 하루 점심값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 50만원 정도 가지고 공부한다 생각하고 나서 한번 해봤던 맨 처음에 그렇게 저는 들어왔었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는 어디 가서 주사 맞고 수술하고 맞는 건 안 무섭거든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입이 종교하고 주식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은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모르면은요 100% 당합니다. 100% 당해요. 저는 그렇게 정말 강하게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본인이 수익을 냈던 것만 기억을 하지 손실을 크게 봤던 거에 대해서는 기억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좋은 기억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평선과 거래량 추세 매직기간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평선을 몰라? 내가 매직기간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주식시장에서는요 교만하잖아요. 바로 여러분들 손실로 그게 다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공부하고 있고 우리 오프라인 스터디 진행할 거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요. 많이 배워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실 때 나중에 공지해드리겠지만 노트북 꼭 가지고 오셔서 차트 설정까지 다 해놓으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노란톡방에 오시면 계속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오전인데 앞에다가 소주 한 병 갖다 놔야 돼요. 자 뭐예요?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주식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가서 배워보고 저기에 가서도 배워보고 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저랑 맞지가 않아요. 뭐 몇백만 원짜리라고 해갖고 막 사갖고 해보기도 했어요. 맨 처음 주식 공부할 때요.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 다른 사람들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라고 해서 찾아낸 게 바로 이 내올매매였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단에 침수 구간이 딱 나타나요. 조정의 구간이. 그러니까 남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더라고요. 나는 반대로 그러면 내려올 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 내려오는 조정의 구간을 찾아낸 거예요. 두 번째 매수를 했는데요. 분명히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안 올라가지? 그러니까 매도를 해요. 매도하고 나서 한 이틀 있으면 올라가요. 미치고 팔딱 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보조지표를 통해서 이 화살표를 찾아냈어요. 뭐예요? 화살표가 딱 보이면 홀딩. 야 기다리자. 내가 종목 너를 믿었으니까 내가 기다려볼게. 기다리니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올라가는 건 좋아요. 매도를 못하겠는 거야. 어떻게 해요? 꼭지에서 팔려고 했더니만 어떻게 됩니까? 내려와 버리고.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매도를 했더니만 상한가 가버리고. 여러분들 다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수익은 줄 때 무조건 챙겨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5%, 7%, 10%에다가 자동으로 매도를 딱 걸어놓은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50만 원 또는 60만 원 정도를 매도를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물량 갖고 마음 편안하게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내 올 매매. 즉 내려올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 이게 생겨난 겁니다. 그럼 내 올 매매로 우리가 매매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냈던 종목들 한번 적용하는, 확인해보는, 복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이거 일렉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아예 그냥 이렇게 칸을 쳐왔습니다. 보시면 이 아래 하단 지표가 있어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뜨죠? 홀딩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홀딩하는 게 아니라 몇 프로?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죠. 한 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뭐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빠지면 화살표. 오케이, 기다리세요. 괜찮아요. 올라간다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너무 편안하고 쉽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 두 번째,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신성 델타테크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자리였죠, 이 자리. 얘는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한 주라도 이거는 도전을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너무나 크게 물이 찬 거예요. 그 사이에는 물 찬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올라가고 있는 거 매매하나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경 매매로 여기에서 한 번 해볼 수 있었겠으나 그 이후에는 안 한단 말이죠. 어떻게 됐어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뜨죠? 바로 화살표 뜨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 너무너무 쉽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죠. 체리 브로입니다. 체리 브로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저점 확인되고 고점 확인되고 추세, 이거 추매를 딱 적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시에 물이 차야 돼요. 봤더니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뜨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건데 보시면 혼자물차 있어요. 여기도 혼자물차 있고 혼자물차 있고 혼자물차 있어요, 여기. 그렇죠? 혼자 물 찼 있는 데에서는 매수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내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동시에 물 찼 자리에서만 매수해도 빠져요. 괜찮다니까요. 괜찮아요. 고점에 따라 들어간 게 아니라 눌림목을 잡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빠져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돼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보시면 TCC 스틸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죠. 저점 확인 됐고요. 고점 확인 됐어요. 추세 확인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혼자 물 찬 데에서는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매수 안 해요. 안 하고 있다가 동시에 물이 차기 시작한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 눌리죠? 눌림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살표 뜨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 한 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온다. 위에 칸과 아래 칸.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종목이에요. 솔리드. 솔리드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방송에서 이거 여러분 가수가 생각이 나네요. 이 밤의 끝을 잡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어때요? 얘네들도 똑같이 자리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5%, 7%, 10%. 그런데 이때 놓쳤어요? 오케이. 한 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기다리는 거예요. 동시에 물 찬 자리 딱. 어머, 얘는 막 크게 찼어요. 크게 찼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조정이 깊었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매수했더니 화살표 오케이.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다. 마음 편안하게 매매하세요. 마음 편안하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그 오픈 리딩방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어느 종목들이 나오냐면 볼린저밴드 상단과 하단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볼린저밴드 상단을 뚫을 때 여기에서 추천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왜? 볼린저밴드 기준가 1, 2, 3을 뚫을 때가 가장 힘이 세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몇 개가 날아가요? 2개가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자, 여러분 보셨죠? 제가 해드린 게 이렇게 지금 뭐 VI가 발동이 걸렸습니다. 나머지 98개 어떻게 할 건데요? 98개 어떻게 할 겁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저점을 잡아내는 공부를 자꾸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꼭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시고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해서 우리 노란톡방 이제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 거거든요. 우리 히든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요. 그래서 이 노란톡방이 오시게 되면 실시간 브리핑 계속해서 해드리고요. 개별 종목 대응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영상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고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학습을 진행을 해요. 하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프라인에서 저 보고 싶으신 분들 빠르게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지금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히든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립으로 TCC스틸, 신성 델타테크까지 최근에 테마주 매매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장인데 네올매매 기법으로 공략할 수 있는 법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함께 공부를 하기 위한 마지막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메시지고요. 같은 단톡방으로 입장하는 링크이기 때문에 참여코드도 같습니다. 7, 7, 8, 8 입력하시면 입장이 되겠고요. 입장하는 링크를 받기 위해서는 QR코드 또는 문자 메시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QR코드 저희가 이렇게 제가 안내할 때는 아래쪽에 크게 네모로 띄워드리고요. 전문가님 강의하실 때는 화면 위쪽에 작게 띄워드립니다. 자유롭게 스캔을 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오프라인 강의 또 톡방에 올라오는 강의 영상까지 또 집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QR코드 스캔이 지금 잘 안되신다면 문자 메시지 이용하시는 것도 편리한 방법인데요. 7, 7, 8, 8 참여코드 마찬가지고요. 문자 번호는 샵 3, 7, 7, 2번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공식 문자 번호 샵 3, 7, 7, 2번으로 전문가 이름 이정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강의 영상이 공유되는 노란 톡방으로 초대해드립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마찬가지 7, 7, 8, 8 비번 공유해드리니까요.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톡방 안내까지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현대차의 판매량 관련한 수혜주 두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눈 동그랗게 뜨시고요. 집중해보시기 바랄게요. 전문가님 그럼 이제 공약주 공개해주세요. 오늘의 히든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만 껌빡 껌빡 하지 마시고 눈도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뜨시고 보시기 바래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어찌되었든 간에 판매량이 늘고 영업이익이 증가를 한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분명하게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중에 첫 번째 종목 바로 뭐예요? 동화 화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코에 걸거나 귀에 걸거나 얻다가 걸어도 걸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는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항상 어떻게 해요? 길게 보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는 많이 저와 함께 하셨으니까 어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어제 차트입니다. 어제 차트예요. 자, 보시면요. 어때요? 고점이 저기고 저점을 여기로 잡든지 저 아래로 잡든지 그래도 지금 현재 저점 또는 뭐예요? 중간 라인에 와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 위에, 이 위에, 이 위에서 사신 분들께는 너무너무너무나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제서부터 관심을 갖겠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은 이제 주가의 위치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확대를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봤어요. 얘네들이 여기에서 해먹고 나갔다. 오케이. 우리는 보수적으로 하니까 너희들 여기에서 해먹고 여기서 설거지 했구나. 그리고 나서 눌러놓았구나. 매집이 이루어졌구나. 오케이.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쭉 눌러놨어요. 자, 다시 한번 계좌가 열리면서 매집을 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해먹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해먹고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이다가 눌러놨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재물을 딱 본 거예요. 실적을 딱 봤더니 어머, 야, 니네들 나쁘지가 않은데 거기에다가 크지는 않지만 배당까지 주고 있네. 야, 너희들 1분기, 2분기 실적을 보니까 그래도 잘해놨다, 야. 야,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나와 있는 3,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면 작년을 뛰어넘겠는데 배당도 그러면 좀 더 주겠는데 그런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이야? 수상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 라인에다가 라인을 한번 그어본 거예요. 딱 그어봤더니 중요 라인에다가 선을 3개를 쌓아 그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체크했죠? 우리 유통주식수 대비해서 거래량 체크하고요. 2평선 체크했죠? 자, 어때요? 굉장히 눌려져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내월자리까지도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얘네들이 이 박스권을 우리가 가상으로 그려놓고 이 라인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다. 해서 최종 손절 라인은 여기를 잡아도 되겠죠. 그렇죠? 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얘네들을 공략할 수 있는 대응 전략 섹터가 만들어지고 있고 오늘 오전 차트입니다. 오늘 오전 차트예요. 이렇게 제가 박스권을 아예 그어 왔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 라인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분할로 지뢰 설치 딱 해보고 공부한 대로 오일선에다가 대기매수도 한번 걸어보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해서 수익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동화화성이고요. 월봉으로 보셔도요. 이제 얘네들이 여기에서 들어가 있던 물량을 다 던지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더 들어갔죠. 그렇다고 하면 이 기준가까지 분명하게 얘네들이 지켜내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주가의 흐름대로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동화화성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첫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반드시 메모해 놓으시고 함께 흐름 살펴보면서 매매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화화성 매매 포인트 실적 회복 및 수소 연료 전지까지의 어떤 수혜를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고 얘네들이 현대차에 배터리팩, 가스켓을 90%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배터리팩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포인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에요. 오늘의 히든 종목 두 번째. 바로 디올이 아니라 두올입니다. 저도 디올 좋아하지만 두올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두올입니다. 두올인데요.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시트도 들어가고 에어백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지만 얘네들도 뭐예요? 그렇죠. 에어백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올도 마찬가지로 길게 보고서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보세요. 현재 주가의 위치 확인해 보세요. 고점인가요? 저점인가요? 오케이. 그리고 거래량 수상하죠. 어머어머어머어머. 얘네들 뭐니? 그래 너희들 해 먹었다라고 칠게. 그러면 지금 들어온 이 거래량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모아서? 에이 아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재무와 함께 우리가 거래량 터진 위치들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모아놓고 나서 계속적으로 주가는 힘이 없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적을 봤어요. 실적.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어떻습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을 올해에 벌써 뛰어넘었죠. 어때요? 이렇게 실적도 괜찮고 모두 줘요? 배당도 줘요. 그런데 주가가 왜 저 모양이냐고요. 지금은요 여러분. 이렇게 배당주들,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거기에 이슈까지 더해지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두 올. 마찬가지로 중요한 라인들을 입형을 딱 이렇게 지지선을 딱 한번 그어봤어요. 어때요? 좋은 어른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원했던 대로의 기준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오전 차트입니다. 오늘 오전 차트인데 이미 조금 상승은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거는 어제 캡쳐를 해놓은 사진이었고 이거는 오늘 오전에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어떻게 흘러갔나라고 해서 보려고 했는데요. 올라갈 때는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한번 터치 안 할 수 있는 구간을 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대기 매수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어른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안내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올. 에어백 및 시트커브의 판매량이 증가되고 있고 그 현대차 판매량에 따른 수혜를 볼 수가 있으며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 바로 두 올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관련 주 두 종목 주셨습니다. 두 올과 동화 화성 관심 종목 추가해놓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혁 전문가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의 계절을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